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합니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우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위 핵심 사업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 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수의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수의 층으로 포용합니다. 모집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 가구 수를 기존 800가구에서 2배 확대한 1600가구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공고일 1월 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함으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부터 2월 10일까지 17일 간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1월 25일 수요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 모집기간 첫 4일간 1월 25일부터 1월 28일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다. 공휴일 야간에도 접속하여 참여 가능하며 안심소득 상담 전용 콜센터 1668-1735를 운영하여 참여 방법 안내 등 온라인 접수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간 2월 6일부터 2월 10일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 1668-1736도 운영합니다. 콜센터는 2월 6일 월요일부터 2월 10일 금요일 오일 간 점심시간 오후 12시부터 1시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약에 기반하여 세 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를 선정합니다.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 및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어 1차로 15,000 가구를 무작위 추출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친 후 4,000 가구를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 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모든 선정 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1,100 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 176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월 기준 88만3천원을 받으며 첫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됩니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급여인 생계주거급여가 중지됩니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정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됩니다.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호시공고, 서울복지포털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상담콜센터 1668-1735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합니다. 안심소득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 및 연구할 예정입니다. 3월 애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 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해 일과 고용 가게 관리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개인의 삶의 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비교집단은 안심소득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구조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영향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새로운 복지해법에 대한 고민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며, 소외되는 사람 없이 누구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서울시의 도전해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kc는 예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때보다 안심소득이 1.5배 정도 많이 나와서 공과금 밀릴 걱정도 덜게 되었고 안심소득 덕분에 적은 돈이지만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금도 가입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강북구에 사는 sc는 실직 후 간간히 일당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지인들한테 빌린 돈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면서 지내왔다고 말하며 지난해 7월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어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다며 월세와 공과금 등을 내고 나면 50만원 정도 여유가 생겨 다달이 나가는 돈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안도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dmpq뉴스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